주요 시중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딴 세상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성과급, 신한은행이 361%, 국민 280% 플러스 특별경려, LH농협 400%, 우리은행 지난해 200%였고 플러스 100%, 또 100만원 더해졌었습니다. 작년에는 300%, 올해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저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나 궁금한데요. 글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수익을 내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죠.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좀 맞는 상황인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서민들은 빚 잔치하고 있는데 은행은 돈 잔치하는 게 꼭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대마진에 의한 이익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사실 이제 은행이 크게 잘 벌어면 비이자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요. 비이자 수입이 18%까지 같은 게 지금 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수익을 내면서조차도 지금 예대마진, 그럼 금리라는 건 항상 정책당국에서 정해진 건데 그런 것이 노력보다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짜 성과급을 굉장히 높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들에도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금융 서비스를 좀 성과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노동 생산성으로 보면 인터넷 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30%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도 올리면서 이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재투자를 하시는 부분들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대출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국민 불만이 상당하죠.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그렇다고 또 이자는 빠르게 오르지는 않고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이자 때문에 허덕허덕하는 분들 많으신데 또 일각에서는 시장금융에서 정부의 개입이 과연 적절한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평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은행이 이자로만 거둔 수익이 40조 6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40조 6천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 때는 저는 국가가 당연히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행이야말로 사실은 국민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별다른 글쎄요. 자신들은 열심히 영업환동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혁신이나 영업의 어떤 활동의 어떤 노력 없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앉아서 돈 버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 유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융당국에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대출금리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맞게끔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규제라든지 개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행체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안정이 됐고요. 수신금리 지금 예금금리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왜 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들의 어떤 이자 마진, 이자 수익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어떤 견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도시 파괴를 하는데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정부가 렌트비에 개입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조정을 하는 게 정부 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로 무슨 전쟁이 나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상은 아주 강력한 이런 금리에 대한 조정을 당국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금융 시스템의 자율성과 돌아가는 시장 원리를 좀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성과금이나 이런 거 은행도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나눈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가는 게 아니고 주주환원을 해야죠. 그래서 주주환원을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64%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커서 또 서민들이 그것을 나눠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금리라는 게 항상 높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게 각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금리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금리 정책을 펴주시는 게 기준금리는 정하지만 각 은행에서 알아서 서민들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 갔다가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단축된 영업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출장소가 점심시간에는 아예 문을 닫고요. 또 지방은행이죠. 대구은행, 부산은행 같은 곳들은 이미 소형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점심시간 1시간 영업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의 단축 영업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장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이럴 거면 오프라인 지점 점포 왜 있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도 있고 온라인 은행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년도에 전국에 3,111개의 외부 점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600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형 점포 가면 직원 한 100명 됐거든요. 지금은 20명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가는 게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굉장히 모바일을 많이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괴일인데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방경제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에서의 조금 미스매치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은 결코 이런 생산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얼만큼 편하게 금융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까지 나섰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시고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노조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지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은 서비스입니다. 윤석열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융 업무 보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통장 들고 도장 들고 가서 돈 놓고 찾고 이러시는 분들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은행은 우리가 보통 민간기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은행만큼 공공성을 가진 민간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공공성을 잊어버리면 사실 은행으로서의 특권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특계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이 좀 공공성이 강한 민간기업입니다. 합법적인 이렇게만 표현이 그렇지만 돈놀이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은행은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은행이 발권적으로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간은행 자체가 발권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없는 돈을. 그러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성에 대해서도 치중을 해야 되겠죠. 가령 서울 수도권만 해도 그래도 좀 덜한데 사실 시골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곳에 은행 지점들도 없어요. 이분들은 은행을 한번 보려면 하루가 훌쩍 갑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은행들의 서비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퇴화시켜서 되는 건지 저는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 어렵다고 한다면 각 지점, 각 은행들이 다 모여서 연합을 해서 한 군데 지점을 좀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시간당으로 나눠서 가령 24시간 영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밤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